영어 단어 어원 분석입니다. 이번 영상은 접두사 im이 not의 뜻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대한 다섯 번째 영상입니다. 영어의 접두사 in이 not의 뜻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in이 bpm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오면 발음의 편의상 in이 im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 앞에 im이 붙으면 그 단어의 뜻을 반대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Impractical. Practical은 현실적인 실현 가능한 이라는 뜻인데요. Practice에서 온 말이에요. Impractical은 그 반대로 비현실적인 실행할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Impractical plan은 비현실적인 계획이고요. Impractical person은 실천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파생어는 Impracticality. 전미사 ITY는 어떤 특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를 만들어요. Impracticality. 비실제성 실행 불가능이라는 명사입니다. 비슷한 단어가 Impractical. Practical은 실행 가능한 이라는 뜻이고요. 역시 Practice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여기에 반대되는 Impractical도 역시 실행이 불가능한 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단어는 Impractice. Precise는 정확한 정밀한 이라는 뜻이고요. 그 반대인 Impractice는 부정확한 애매모호한 이라는 뜻입니다. Impractice Information. Information은 정보인데요. 동사 Inform에서 왔어요. Impractice Information. 부정확한 정보입니다. Impractice Definition. Definition은 정인데요. 동사 Define의 명사형이에요. Impractice Definition. 애매한 정입니다. Improbable. Probable은 있을 것 같은 개연성이 있는 이라는 뜻이고요. Impractical은 그 반대로 있을 것 같지 않은 사실 같지 않은 이라는 뜻입니다. Improbable Story는 사실 같지 않은 이야기고요. Improbable Event는 이벤트가 사건이나 일이니까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 사건이에요. 파생어는 Improbably. 정미사 LY는 부사를 만들어요. Improbably. 있을 법하지 않게. Improper. Proper는 적절하거나 타당하다는 뜻이고요. 그 반대인 Improper는 부적절한 또는 타당하지 않은 또는 부도덕하거나 음란한 이라는 뜻입니다. Improper Attire. Attire는 의복, 복장이에요. Improper Attire는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입니다. Improper Conduct. Conduct는 행동이에요. Improper Conduct는 버릇 없는 행동입니다. Improper Opinion. Opinion은 의견인데요. Improper Opinion은 타당하지 않은 즉 그릇된 의견입니다. Imprudent. Prudent는 신중한 거고요. Imprudent는 그 반대로 경솔하고 경망스러운 겁니다. Imprudent Remark. Remark는 말이고요. Imprudent Remark는 경솔한 언사입니다. Imprudent Behavior. Behavior는 행위나 행동인데요. 동사 Behavior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Imprudent Behavior는 경솔한 행동이죠. 파생어는 Imprudent. 점미사 Unse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를 만들어요. Imprudent. 경솔, 경망, 무분별입니다. Impure. Pure는 순수하고 깨끗한 거고요. Impure는 그 반대로 순수하지 못하거나 불순물이 섞였다는 뜻입니다. Impure Intention. Intention은 의도인데요. 동사 Intend의 명사형이에요. Impure Intention. 불순한 의도입니다. Impure Thought. Thought는 사상이고요. Think의 명사형이에요. Impure Thought. 부도덕한 사상입니다. 그리고 Impure Gold는 불순물이 섞인 금이에요. 영어의 접투사 In이 Not의 뜻을 가지는 경우에 그 In이 B나 P나 M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오면 발음의 편의상 I, N은 I, M으로 변하고 그렇게 변한 I, M이 어떤 단어 앞에 붙으면 그 단어의 뜻을 반대로 만들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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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da